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986억 8천만 달러로 19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고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경상수지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도 지난 12월 경상수지는 78억 7천만 달러 흑자로 58개월 연속 흑자를 내면서 최장기간 흑자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소식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끈 것은 수출 규모가 수입보다 큰 상품수지 흑자 덕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에서 많이 팔린 것보다는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이 흑자에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 규모가지만 그 수출 규모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여행 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서비스 수지는 176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적자 폭이자 2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노선도 걱정입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중 하나는 GDP 대비 경상 흑자 비중이 3%를 넘느냐인데요. 이 때문에 1천억 달러를 넘나대는 흑자 규모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상승과 한중 관계 냉각,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까지 98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